저희 촬영 때 이렇게 되시면 안 될까요? 와 대박 대박 와 우리 제법 엄마 와 미친 와 개자식이 와 진짜 미인 와 대박 찍었으면 빠져주세요 와 진짜 빠져주세요 찍었으면 나도 찍었으면 안돼 머리가 멋있다 완전 멋있어 언니 나 이거 한 번만 찍을게요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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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빠지면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이티브 나 각이 안 나와 하지만 지금 찍고 빠져줘 찍을거면 와 개자식이 안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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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봐 오지 할 것이 없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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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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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촬영 중입니다 잠시만요 오오 잘했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주시면 빼야되기 뭐야 하하하 하하하 제발 오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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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고생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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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이브 때 봐요.